병원인데요. 수술기 수납은요? 금방 뛰어야 돼. 옆집 택배인데요. 이거 좀 부탁 좀 드리려고. 물건 언제 옵니까? 당장 내 총 카드야 이 새끼야. 부자 봐! 부자! 거 먼저 들고 튀었단 말입니까? 창문자 치는 내한테. 넌 그 가방만 주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를 죽여. 돈 없다고! 왜 이렇게 죽었는 건데? 민재야. 너 잘 감수해라.